안녕하세요 리플홀더 분들 윤지우입니다. 저번주 리플이 SEC와의 법적 소송 끝에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무려 26%라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기간을 타면서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은 중요한 저항선을 테스트 중이며 이 저항선을 도파할 경우 리플은 16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정기간과 저항선을 지나면 저번주와 같은 또다시 큰 급등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미 대선의 강력한 당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회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세계 정치와 암호화폐의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인물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요.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회담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만남이 될 것이며 또한 주목할 것은 이 인터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주요 암호화폐 및 디파이 발표를 암시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6달러 그 이상의 가격 상승이 리플에게는 충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핫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센 실물 자산 토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윤지호가 여러분들에게 RWA와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 당연히 아니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바라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 혹은 딸들이 앞으로의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번 RWA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RWA 테마는 한 번 반짝 떴다 칠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10년 뒤에도 RWA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 RWA랑 Real World Asset 새 약자로 직역하면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오래전부터 금융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RWA의 정보가 어느정도 풀렸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롱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는 RWA가 각광받을 거다라고 하며 펀드 출시까지 했었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하나로 이경 1600조원 상당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RWA의 목을 메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날이 뻥 뚫려있는 RWA도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걸림돌만 해결된다면 비트코인만큼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고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의무이하게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고 현대로 알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RWA는 말그대로 실물자산 토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중 두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걸림돌 문제는 바로 유동성 문제와 규제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 문제는 누군가는 토큰화가 된 RWA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WA의 토큰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 주요 문제는 규제 환경입니다. 역시나 또 규제가 문제인데요. 리플도 그렇고 SEC가 코인 시장의 앞날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연달아 출시했으며 홍콩은 SEC의 규제를 무시하고 홍콩의 소신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망가진 거지 원래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의 1위국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번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매번 1등하던 사람이 한 번 순위가 밀려났다고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다기보다 1등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 1위국 탈환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RWA 테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 홍콩 규제 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실물 자산 토큰인 RWA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실물 자산 토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바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천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의 시장이 약 16조 달러 하나로 이경 1,9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 나스닥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4,238조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은 1,659조입니다. 대충 비교만 해봐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코인의 시총은 6,700억 원 정도인데 시총 상승만 봐도 3만 배입니다. 단순하게 시총 상승률로만 계산을 해본다면 1,000원의 3만 배 무려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 탈환을 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만 5천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RW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홍콩 규제 당국과 블랙록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같이 보시면 블랙록 먼슬리 리포트 블랙록 이스체인지 포트폴리오 즉 블랙록의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스케줄러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많은 목록에 투자할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 버추얼 에셋 토큰 가상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RWA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19% 홀리메시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바로 여기 홍콩의 RWA 코인인 무려 6억 5천6백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을 투자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배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짤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이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2936-8224 010-2936-8224 이 번호로 기회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기본이고 장기적으로는 3만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원 투자하면 3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이라도 없어도 괜찮다 하시는 금액을 투자해보시라는 겁니다.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부들은 다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딱 그 생각이에요.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전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넘지 않았는데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윤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